여름 선수 안녕하세요. 이번에 F.E.서울로 이적하게 된 여름 선수라고 합니다.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고요. 중앙 미드필더도 가능합니다. 제 장점은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적으로 많이 뛰어다니고 볼을 소유하는 게 좋아하고요. 이번에 영입한 만큼 많이 더 헌신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K리그 빅클럽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F.E.서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꼭 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후반기에는 반등을 꼭 팬분들을 위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경기장에 응원을 못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를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. 꼭 이 나라가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경기장에 응원 많이 오셔서 여름이라는 선수가 팬분들에게 각인될 수 있게 꼭 서울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